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 5년 제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마치고 오늘 지도부 선출 이후에 첫 최고위원회를 했고 이제 최고위원 겸 시도당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오늘 3기 지도부는 저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이 또 시도당위원님들이 아침 일찍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고 이승만 금국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명 반공대통령의 보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고등화당 3기는 이승만 금국대통령의 자유정신, 애족정신, 그리고 박정희 부국강병 반공대통령의 국민애국정신, 박정희 박근혜 자유통일대통령의 애민정신 이 정신을 우리의 가치로 가겠다.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국립현충원 사정상 20명 내외로 제안을 해서 당 지도부만 갔다 왔다는 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는 이제 우리가 6년차에 들어가고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를 하고 지금 원외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원내정당으로서의 우리 공화당의 위상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참여해 주신 선거인단 뿐만이 아니라 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보로서 당선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낙선되신 분들도 다 우리 공화당의 동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하나로 되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여러분 구호가 우리 다시 하나로 함께 내일로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 있는 구호대로 우리 다시 하나로 우리 모두가 함께 되는 그러한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지로서의 기본적인 신념, 특히 애의 이런 것을 잘 갖춰가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개정 두 건과 또 우리 공화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 당직자 교육연수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연수는 2박 3일간 특히 이번에 선거를 치러보면서 우리 당원들이 특히 지도부에 있는 당원들도 당원당교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원당교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이 총선을 대비해서 또 3기 우리 공화당이 나아갈 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6, 17, 18일인가요? 9월 추석 다음 주 9월 셋째 주 금요일 날 16, 17, 18일 2박 3일간 주요 당직자,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또 중앙당 당직자, 또 정책위원 이런 분들을 만나 해서 2박 3일간 교육연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9월 10일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9월 10일 추석에 대한 대비도 이번 주 내로 현수막 문안을 빨리 내려드리고 추석 인사 계획들을 당 사무처, 일부 총장을 중심으로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원당규 개정안의 첫 번째 당원당규 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선출직 최고위원, 일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예를 들어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한 명을 당대표가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당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고대로 적용해서 청년여성 최고위원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당대표가 추천해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의결로서 임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한다. 그러기에는 일반직 최고위원이 고련될 경우에 고렀이 아니고 출마를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듯이 청년 최고위원도 여성, 청년 최고위원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단서 조항이 하나가 바뀌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증명직 최고위원 중에 당대표가 회의 진행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그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석 최고위원 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수석 최고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당대표가 흡의해야 된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수석 최고위원 제도를 두기로 하는 당규 개정안이 두 가지가 오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취임하신 선출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 낙선하신 분들도 힘을 내셔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좀 더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말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아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을 대표하는 임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돼서 추천이 되는 대로 시도당 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 최고위원회를 하고 수시로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시도당 위원장 대표가 안 계시니까 최고위원회에 일일이 그것을 또다시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하는 한 분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면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명직 최고위원은 오늘 한상수 최고위원만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됐다는 것을 최고위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임명직 최고위원들은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또 청년무성 최고위원도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지명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그냥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만 하고 제가 지명을 하면 되지만 결현된 선출로 뽑아지는 최고위원이 이번에 출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당은 당규가 그렇게 준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상수 최고위원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올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서 한상수 교수님,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당현직 최고위원은 딱 한 분입니다. 당의 정책의 의장은 당현직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무총장은 실무적 사무총장, 최고위원이 아닌 당을 재정이나 이런 인사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실무적 사무총장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6년차로 들어가면 당의 기본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당의 서열이.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 당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있고요. 우리 당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고 단일지도체제. 당대표 단일지도체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당에 원내대표가 없어서 없지만 원내대표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서열 2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하는 수석 최고위원이 서열 3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현직 정책의장이 서열 4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출직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사하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할 때 그런 입장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정당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당모에서 조금씩 조금 물러날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만 주재를 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회의를 또 두 번 정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요. 제가 주재할 때는 세부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속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석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님들하고 제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